이단 신문소 이단 신문소 이단자놈들은 극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것들은 오늘 죽을 것이다 형제들이여 챕터와 이단 신문소를 위해 공격하라 전장으로 인류의 적은 우리 앞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온 힘을 다해 내려쳐라 이게 정의의 심판이니라 쓰레기 같은 놈 모든 죄인들은 황제 폐하의 경로를 두려워하라 황제께서 내 검을 인도하신다 황제 폐하의 힘을 느껴라 이놈은 쓰러질 것이다 우리가 이곳을 정화하였도다 그들의 깃발이 이곳에서 다시 휘날리오 형제여 우리가 이곳을 정화할지어다 이곳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린 신념의 빛을 따를지니 황제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지어다 이단 신문소의 이름으로 이 차량을 징발하노라 우리를 전장으로 데려다주시오 마린 형제여 신성한 이단 신문소를 대표하여 그레이 라이트가 왔노라 악마를 정화하러 타이탄에서 왔노라